아 신기하지? 출발한다! 출발한다! 계란! 기차는 계란이랑 사이다를 먹어야 되거든? 아이 잘 먹는다 한강이다 한강 오면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야 어때? 신기하지? 아빠 기차 타는 게 너무 좋은데? 너무 편한데? 운우랑도 처음이기 때문에 사진첩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거 필름 다 찍어야 돼 100장 넘어 100장 넘게 가져왔어 오늘 목표는 사진 100장 오늘 진짜 재밌겠다 왜 이렇게 웃어봐 오늘 꽃받침 한번 해봐 꽃받침 지금 좋아 그냥 그러고 있어 운우야 좋아 지금 좋아 운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뻐 오늘 운우 너무 이쁘네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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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운우 운우야 좋아 지금 좋아 이쁜데? 오늘 아빠 이쁘지? 이쁜데? 오늘 아빠 이쁘지? 세자 밖으로 나오시오 세자 저기 좀 보시오 세자 백성들에게 한마디 하시오 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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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우 세자 저기 좀 보시오 구지런히 가야 돼 갈 길이 멀어 지금 눈 감기는 거 봐 오우 이제 잤어 잠 들었어 어떡해 오우 이제 잤어 잠 들었어 어떡해 모래야 봐봐 여기까지 왔는데 아빠 웃겨? 아빠 웃겨? 서ais inside evo 희 off 으 으 으